201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둘째, 제출된 자기소개서에 대해 우리 대학은 유사도 검색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공인어학 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거나 해당 문구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시험과 관련하여 수치화된 성적, 등급,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위에서 제시한 교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을 명시하거나 상을 받았다고 작성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위의 항목과 관련하여 단순 참가 사실을 명시한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넷째, 수학, 과학, 외국어 이외의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은 무집 단위별로 적합한 활동 및 수상 실적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하되, 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개최하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대회에 하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 수학, 과학, 외국어 이외의 교과의 교내 활동 및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령을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다섯째,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 또는 이와 관련된 교내 수상 실적, 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 특허 내용, 해외 봉사 활동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공통문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문항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는 국내 4년제 대학이 반드시 공통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모집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다르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 문항은 우리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문항으로 우리 대학에서만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공통문항의 첫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학업 관련 노력 및 학습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합니다.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질문 의도에 유념하여 본인의 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중 지원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여 지원자의 의지 및 열정,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임으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항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와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여 지원자의 교직 적성, 인성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본인의 교직 적성, 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공통 문항을 작성할 때는 공통 문항 간의 작성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 문항은 전형별, 학과별로 상의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우리 대학은 이 문항을 통해 모집단위 특성에 적합한 지원자의 특별한 역량 및 강점에 대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우리 대학 해당 모집단위에 걸맞는 인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자의 경쟁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자율 문항을 작성할 때는 공통 문항과 무관하게 작성하거나 앞서 작성된 공통 문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을 평가자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형 자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교 재학기간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참신하게 작성하되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평가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에는 미사역으로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평가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